색연필 풍경화 컬러링북 서유럽편 예쁜 풍경화를 그리는 김소라 작가의 베스트셀러 색연필 풍경화 컬러링북 시리즈가 많은 사랑을 받는 가운데 세 번째 책 색연필 풍경화 컬러링북 서유럽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유럽의 곳곳을 그림들로 만나보세요. 서유럽은 여행을 꿈꾸게 만드는 가고픈 나라들의 랜드마크로 가득합니다. 서유럽 여행을 계획하며 역사적 흔적과 문화의 숨결이 느껴지는 명소를 색연필 풍경화 컬러링북 서유럽편으로 먼저 만나보거나 지난 여행의 추억을 되살려 색연필로 곱게 색칠하는 재미를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프랑스 파리 몽생미셀 영국 타워브리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위스 피르스트 역사와 문화 유산으로 가득하고 감동이 전해지는 서유럽의 명소들을 여행의 추억과 함께 예쁘게 그려나갔으면 합니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색연필화의 중요한 요점을 알려주는 미니 레슨과 손맛이 살아있는 스케치 그리고 채색시 유의할 점 등을 정리한 원포인트 레슨을 제공합니다. 풍경화가 처음인 분들도 기본 선긋기와 24색 색연필을 주로 사용하는 색들을 혼합해 채색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쉽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서랍 속 한편에 두었던 색연필과 컬러링북만 준비하면 어디든 나만의 화실이 될 수 있고 나를 위한 특별한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